148,25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R&2 테크놀로지입니다. R&2 테크놀로지의 테마는 전기차 부품 통신장비, 가, 있습니다. R&2 테크놀로지, 은, 는 동사는 2002년 3월 설립되어 2013년 12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고 2016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함 동사는 mlc, 멀티레이어 컴퍼넌츠, mcp, 멀털레이어 서레미 pcb,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무선통신 장비용 부품은 미국의 제트사, 일본의 x사 등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는 것이 특징. 기업개요-ltcc, 저온통시 소섬 세라믹, 파우더와 이를 활용한 3D 적층외로 공정을 통해 이동통신 장비 부품, 반도체용 및 의료기기용 다층 세라믹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인 대시 경기도 화성시의 본사를, 강원도 강릉시 강릉과학산업단지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주력 제품은 커플러 등 이동통신 장비 부품, 치과용 엑스레이 기판, 세라믹 파우더 등임 대시 ltcc 소재를 활용한 이동통신 부품은 국내 시장에는 경쟁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해외 시장에는 에나런, 어스, emc, 어스, 소하인, jp 등이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mlc의 중국향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mcp 및 ltcc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파생상품평가 손실 기록과 법인세 수입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국내외 통신사들의 5g 투자 본격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및 중국 고객사향 물량 증가, 두 차전지향 보호 소자에 적용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전당, 2022년 8월 25일 9시 30분 기준, 장중, rn2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은 571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rn2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58위입니다. rn2테크놀로지의 상장 주식수는 764만 6489주입니다. rn2테크놀로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rn2테크놀로지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2.1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2.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9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33배, 562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번지억원, 41억원, 1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억원, 40억원, 16억원입니다. rn2테크놀로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7번지 49%이고 유보율은 1090.3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7.90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5 더하기 0.4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7.92이며 전일 대비해서 4.78 더하기 0.6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n2테크놀로지의 2022년 8월 25일 9시 3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7,4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7,430원보다 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7,584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rn2테크놀로지의 종가는 7,470원이며 주가가 rn2테크놀로지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n2테크놀로지의 종가는 7,470원이며 주가가 rn2테크놀로지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rn2테크놀로지은 거래량 1200에 순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01흥 5주, nh투자증권에서 83주, 삼성에서 8주, jp모간에서 0주, kb증권에서 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39주, nh투자증권에서 148주, 미래예세증권에서 50주, jp모간에서 21주, kb증권에서 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42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200아근두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부품 관련주 rn2테크놀로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가능한 조작을 시작합니다. 전기차 부품 관련주 rn2테크